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아이 첫뉴스입니다. 식당에 넵킨과 식탁보가 병원 환자복과 뒤섞여 있다가 세탁된 것이라면 과연 이 위생상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의료세탁물을 마구 취급해온 세탁업체를 현장 고발합니다. 정기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웨딩홀 식당의 세탁물들이 승합차에 담깁니다. 세탁업체가 세탁물을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넵킨과 식탁보, 주방용 행주 등 식당에서 사용하는 세탁물이 실려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승합차. 이번에 도착한 곳은 부산 기장군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병원 세탁물이 차에 실립니다. 환자들의 배설물이 묻어있는 세탁물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에 닿는 넵킨과 환자복이 섞여 있습니다. 세탁업체에 멈춰선 승합차. 차량 문을 열어봤습니다. 세탁물이 순서 없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세탁업소로 들어가 봤습니다. 세탁기마다 빨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탁업체 측은 세탁과정에서는 분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병원 세탁물을 담당하는 세탁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탁과정에서도 빨래가 섞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탁업체는 요양병원은 물론 부산 한 곳과 울산 네 곳의 대형 식당. 10여 개의 숙박업소에서 세탁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숙박업소 관계자들은 병원 세탁물이 섞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의료기관 세탁물과 섞인 식당의 넵킨과 숙박업소의 수건들. 시민들은 이들의 위생상태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